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해왔고 단어 암기법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닌 단어 암기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3천 명을 다양한 학생들 3천 명을 바로 옆에 앉혀놓고 직접 암기시켜온 실전 파이터 단어 암기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명하신 분들 영상을 분석해보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맞고 어떤 선생님이 좀 틀리는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조정식 선생님입니다. 저와 친분은 전혀 없지만 학교 후배일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훈 선생님을 넘어선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기훈 선생님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셨고요. 저도 초창기에 많이 이분을 보면서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럼 영상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단어는 자꾸 까먹는다. 그 이유는 써먹지 않아서 그렇다. 영어가 재밌어야 써먹게 된다. 어렸을 때처럼요. 나이가 들면서 써먹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데 중요한 법칙이 있다.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익숙한 걸 봐야 한다. 즉,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해야 한다. 사실 단어 전문샘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봤던 걸 또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누적 반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아도 누적 반복에 대한 부분은 핵심이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학원도, 학생도, 학교도 매일 진도만 나가는 수업, 숙제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역시 고대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즉, 단어장 하나를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아이들은 반대로 하죠. 학원이 바뀌면서 단어장이 바뀌고,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진도가 바뀌고, 계속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역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단어장 한 권을 10번 이상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학원을 바뀌고 시험 범위가 바뀌어서 매일 새로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일 300단어장 나간다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만 계속해주죠.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급한 일부터 하니까요. 조정식 선생님은 처음 강의 때, 개설 때 준 단어장으로 종강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매우 현명하신 방법이고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즉, 같은 단어장을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지는 않지만, 심플하고 실용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